선생님, 사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. 1991년 10월 2일 생 김호중 씨입니다. 제가 이걸 왜 불러드린지 아시겠죠, 선생님? 아유, 그렇잖아도 참... 요즘 김호중 씨가 말이 많았잖아, 시끄러웠잖아. 구설도 있었고. 아휴, 참. 할머니, 알아듣고... 어, 저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올해 이 저기 김호중 씨가 이제 초반에는 그래도 미스트롯해서 그래도 이름도 많이 날리고 그랬잖아요. 그랬는데 또 이제 말도 많았었고.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끼리 이제 해결할 문제고 근데 해결은 뭐 얼른 빨리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갖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결 종말은 갖다 이어 돼요.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지 걱정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김호중 씨는 바빠요. 바쁘고 이제 인기도 있고 또 군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는데 김호중 씨 올 고비만 넘어간다고 하는데 올해 이제 9월 달까지만 이것만 넘어가면 구설 그런 거는 없고요. 재물의 운도 그렇고 또 그만큼 아픔만큼 성숙해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땅이 단단해지듯이 좋은 것을 얻는 방면에 충격도 많이 받았단 말이야. 그러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 사람이 팔자가 겪고 넘어가야 될 사주예요 올해가. 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습니다. 급히 먹는 밥이 취하더라고 그래도 뜸도 밥도 뜸이 서서히 익어야지 되는데 너무 많은 게 갑자기 같은 일관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김호중 씨가 멘봉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뭔가를 이 김호중 씨가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본인의 마음이 먹은 뜻이 있습니다. 그 뜻을 분명히 이루니까요. 팬클럽 여러분들 김호중 씨 힘낼 수 있게끔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응원해 주시고 이제 이 오래년 갔다 그래도 이렇게 하반기에서부터는 괜찮아. 괜찮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생일달 지나고 났으면 괜찮습니다. 괜찮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 섭외는 많이 들어와요. 섭외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바쁘거든. 바쁘니까 그만큼 바쁜만큼 자기가 열심히 갖다 자기의 노래, 이 천상의 노래 잊지 않고 꾸준히 갖다 하고 이제 이 팬클럽한테도 실망을 안 시키려고 김호중 씨가 이제 속이 깊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팬클럽 분들이 김호중 씨의 힘이 되는 거예요. 힘이 되니까 힘들어 갖다 다 불어넣어 주시고 부모 덕도 없어. 부모 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갖다 그냥 그거 가지고서는 말을 말꼬리 꼬리를 물고 뭐 엄마가 어떻고 어쩌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는 다 무마시해 해버리고요. 김호중 씨는 혼자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고 귀인도 갔다 이제 나오고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 양반 갔다 우는 올해 이제 10월 때 생일달 지나고서부터는 괜찮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군대도 갔다 오면 좋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할 일은 다 하고 나서는 이제 계획대로 다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는 우리 김호중 씨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본인이 계획 세운 대로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이렇게 저한테 문의하신 우리 팬클럽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. 밥을 못 잡수신다고 그러는데 김호중 씨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어요. 그러니까 힘내시고 김호중 씨 아주 잘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뭐 테레비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걱정들 하시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. 바빠요. 여러분들 섭외가 많이 돌아서 힘들 되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청앙만신이었습니다.